때 아닌 가을 폭염이 이어지면서 추석 연휴 동안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남과 호남지방에는 폭염경보로 확대돼 내려졌습니다. 오늘 자세한 한낮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3도, 전주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반면 동쪽으로는 강릉이 26도, 포항 28도로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영남해안에 5에서 20mm, 제주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난 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6시 17분경 보름달이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